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새 동전을 사용하시나요? 아마 동전을 잘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전을 그래서 참 잘 안 보게 되죠. 이 동전을 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죠. 이 500원짜리 동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500원짜리 동전에 보면 한쪽 면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써있고 그 다른 면에는 뭐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 면이라도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동전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500원짜리 동전에 500이 없거나 혹은 학이 없거나 하면 제대로 이 동전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도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이 늘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말라기에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랑보다는 공의라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상반된 두 가지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와서 악인들을 다 살라버린다 라고 하시고요. 2절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로서 비춰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완전히 극과 극의 이미지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한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오면 악인들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를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정한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의 때를 약속하셨어요. 비록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현실은 비록 그 구원의 약속의 때와는 참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지만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악인들이 더 잘된다라고 계속해서 수없이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들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그 구원과 또 심판의 때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을 잘 살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을 잘 살아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또 오늘을 잘 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품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사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라기 4장의 말씀부터 이제 신약에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넘는 시간을 가리켜서 신구약 중간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저는 예전에 이것이 마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유다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잘 듣지를 않았어요. 말을 너무나도 안 들으니까 이거 도대체가 들어 먹질 않으니까 이제 입을 닫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침묵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그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끌고 가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중단됐을까요? 아니죠. 그 시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때 가장 완전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때를 그냥 유다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에게 말한 윤례와 법도라는 말, 줄여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그 시간 동안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는 않지만 그 완전한 때가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율법을 단지 이거 해라 혹은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과 공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면과도 같은 성품이 이 율법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선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요. 분명히 명령인데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밥 굶고 다니지 말아라. 주로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엄마들이 하는 얘기죠. 엄마들이 그것도 어린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큰 자녀들한테 다 큰 자녀들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먹고 다니지 않는 걸 보면 뭐라 그래요? 밥 좀 굶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로만 단어적으로 보면 명령이에요. 밥 굶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 깊은 사랑이 엄마의 사랑, 정말 한국 엄마의 그 사랑에 가득 담겨져 있는 말이 밥 굶지 말아라 이 말이죠. 율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또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비록 신구약 중간기에 선지자는 보내지 않으셨지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해서 흐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계세요. 오죽하면 누군가가 이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읽고 나누는 말라기만 봐도 그래요. 자칫하면 이것을 러브레터로 보기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도대체가 이게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 같다.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공의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곳에서 무엇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우리를 향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또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와 있어요.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입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보내셨어요. 앞서 3정에도 그 세례요한에 대한 상징이 내 사자라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먼저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내 사자를 통해서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삶이 어땠는지 잘 아시죠? 세례요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딱 타 털옷을 입고 다녔다 그러고 그가 먹고 살았던 게 메뚜기 먹었고요. 또 광야에서 이래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그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요새에 나오는 자연인과 같은 TV에서 가끔 보이는 그런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가 평생 세례를 베푼 게 한 가지 이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평생 그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다는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등장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말라기의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는 사람, 나의 사자라는 뜻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 가운데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라기, 엘리아라고 엘리아라는 그 말도 있지만 사실 더 이 말라기 책의 전체적인 그것으로 본다면 또 다른 말라기인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죠.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구절이 2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병, 죄를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가 우리를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또 다른 말라기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라기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이들을 이 시대의 말라기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속해서 나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절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 말라기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용광로 불에 산라질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엘 무디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된 후에 시카고의 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들이 지옥의 불길을 향해 가고 있구나. 심판의 불길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죄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누군가 저들에게 불이야 해가지고 외쳐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해야 할 텐데 너무나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이 무디가 하나님의 정말 그 특별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용광로 불에 살라질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악인들이 용광로 불에 살라진다고 하는데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통쾌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혹시 속이 시원하신가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혹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면서 즐거워하실까요? 야, 너네 잘됐다 죽어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져요. 무슨 전쟁이냐면 아이들과 엄마, 아빠 사이의 전쟁입니다. 주로 이 전쟁의 이유는요. 아이들이 정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정리하고 씻고 자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처음엔 좋은 말로 시작합니다. 얘들아 정리하렴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정리하는데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 말고 그걸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얘들아 정리해야지 이러면 다시 정리하는 신용을 하다가 또 똑같이 정리하다 말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다가 결국 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그 AI 스피커한테 얘기합니다. 5분 알람 맞춰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5분 알람이 맞춰져요. 5분 알람 울리면 너네 다 안추지. 그때까지 정리 안 하면 너네 혼날 거야. 너네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5분 알람을 맞추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싸, 5분 뒤면 얘네를 혼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5분 안에 얘네들이 다 정리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5분 후에 내가 이 아이들을 혼낼 걸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을 약속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지금은 비록 악인일지라도 지금 보면 용광로 불에 살라질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의 그 치료하는 광선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어요. 악인들의 멸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약속은요. 결국에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라. 너희들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사실 정말 심판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심판하면 되죠. 뭐하러 약속을 합니까? 뭐하러 그날이 온다고 약속을 해요? 그 전에 다 심판해가지고 다 불로 살라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또 다른 나의 사자 말라기들을 통해서 지금도 용광로 불 앞에 있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운데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말라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눈에 용광로 불에 살라질 그 영혼들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그날을 이야기하며 하루속의 공의로운 해로 돌아오게 될 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나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이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 원하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용광로 불 앞에 언제 살라질지 모른 채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라기로써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절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 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비록 선지자는 보내지 않았지만 비록 보이는 눈에는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오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오늘 하루에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나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 말나기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용광로 불에 살라져 갈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전도자의 사명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각자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아니면 이 사람 용광로 불에 살라지겠구나 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각자 또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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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나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또 우리 길을 또 다른...